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 프렌드의 브랜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SLA샵 본점에서는 제5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만원 이상만 구매하셔도 사은품을 드리는데요 바로 짜잔 바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각 필터에요 단 만원만 구매하셔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각 필터를 쓰려면 어댑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 사각 필터와 어댑터링 그리고 어댑터링 홀더까지 이 3종을 한 번에 드리는데요 총 2만원 상당의 상품입니다 단 만원어치만 구매하셔도 이 총 2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니까 카메라 프렌드 구독자님들께서도 의정부 본점에 방문하셔서 제품도 구경하시고 사은품도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